자 오케이 우선 뭐 아시아프입니다 자 팀노시에서 나오는 텐 아시티 비디입니다 비디 자 어 보시면은 자이로가 기능이 있어 자이로 그 다음에 위에 led 기능이 있습니다 뒤쪽도 있나요 아직 좀 led 기능이 없지만 와 옆에 있는 요 뒤까지 굉장히 멋지네요 되게 잘 나왔네 쇽도 우와 쇼캡도 메탈이구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샤프트도 메탈입니다 소스함도 굉장히 두툼하고 좋구요 오 좋습니다 쇽이 아주 오 좋은데요 스테빌라지 잘 자책 되었구요 야 이거 뭐 이거 멋진데요 차 자 멋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아주 예술이 그 변속기 아주 예술이구요 서버도 나쁘지 않구요 스윙기도 굉장히 태어 이거 아마 양방향 쌍방향 쌍방향 스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타부터 시작해 가지고 뒤쪽까지 다 구동 교통 다 메탈이고 우와 안쪽에 보시면 보통 프론트 쪽으로 보는데 안쪽 보시면은 이게 cvd 타입이거든요 앞쪽 뒤쪽이 다 유니버셜 이에요 우와 좋다 멋진데요 안에 사람까지 딱 타고 있는데요 자 동호사 1분 정도만 잠깐 찍혀있기 때문에 바로 당겨보고 추구시키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위로 자위로 중립단 맞히시고 자 중립단 맞히시죠 이걸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중립단 맞히시고 당길게요 오케이 살짝 탔나요 자 여기가 출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차량이에요 정말로 오케이 짜잔